지난해 마포구는 구청사 1층의 마포 직업소개소를 확장 개소했습니다. 이곳이 본격적인 일자리 발굴에 나서면서 지난해 구직자 중 816명이 취업에 성공했는데요.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. 지난해 구청사 1층에 확장 개소한 마포 직업소개소를 통해 작년 구직자 816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구인구직 등록이 총 3,700여 건, 일자리 상담, 소개는 총 2만8천여 건에 달했습니다. 마포 직업소개소는 창고마다 칸막이가 있어 개별적인 구인구직 상담이 가능하고 일자리 알림판이나 PC, 복합기 등을 비치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. 마포구는 올해 직업상담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등 모두 7명을 활용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상담과 다양한 구인업체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